대만 배우 서희원과 결혼한 클론 출신 DJ 구준협이 대만 공연에서 히트를 터뜨렸다. 구준협은 자신의 SNS를 통해 와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나를 서포트해주러 찾아온 처제 최고라는 글을 게재했다. 특히 서희원의 여동생 서희재는 구준협의 공연에 방문, 무대에 올라 구준협과 포옹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구준협이 DJ로 출격하는 이 클럽은 2018년 오픈, 세계 100대 클럽 순위에서 지난 2021년 48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해당 건물 7층과 8층에 마련돼 실내 면적 200평을 확보했으며 세계적인 DJ들도 초청돼 라이브 공연을 이어간 핫한 플레이스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앞서 구준협과 서희원은 1988년 1년여간 교제했으나 여러 이유로 결별했다. 이후 서희원의 이혼 소식을 들은 구준협이 다시 연락을 취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 지난달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국제 커플이 돼 화제를 모았다. 대신체 독특사 중위에 참여하실 때 cad궐까지 연인한 지적이기 때문에 하루에 계속 타고 공연해야한다. 제가 조금 전에 기울을 취하는 CI들을 통해 다운로드할 때